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의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도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 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방 분야에서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주와 사이버, 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파를리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으며,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고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한 프랑스 국방장관 회담 직후에 크리스티안 칸봉 프랑스 상원 외교 국방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칸봉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2016년 6월 한민구 장관 이후 6년 만이며, 프랑스 방문을 마친 서 장관은 다음 방문지인 노르웨이에서 국방 방산 협력 외교를 이어갑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